시작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네 바이더스 게이트 2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쉐도우 오브 엠 드디어 엔딩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109일 109일 동안 네 어 이 세계에서 여행을 했는데 이 겨어 이 여행도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끝날 것 같네요 오늘은 아마 엔딩 보고 방종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엔딩 보는구나 여기 문 내가 열었지 이제 문 열리는거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이제 궁전으로 내 엘프마을 와가지고 엘프마을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레니쿠스를 처치해야되는 네 그것만 남은 것 같거든요 여기도 들어가서 들어갑시다 그 나무는 그 나무는 바라보자 당신이 바라보자 희미하게 희미하게 반짝이였다 분명 마법의 기운이 그곳에서 퍼져나왔다 가지 달린 흔치 않은 큰 호두가 구미를 달려 어 당겼대요 호두? 뭐야 오오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었대요 오 뭐야 이거는 뭐 어떻게 써야되는건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대요? 이거 애들한테 하나씩 다 갖다줘야되는건가? 하나씩 줘야되나? 자 자 가봅시다 물은 어딘지 물은 수원으로부터 솟아나서 아래로 빠르게 흐르고 있다 깊은 물 속 어딘가 이상한 그림자가 춤추고 있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곳있나? 응? 뭐지? 뭐 어쩌라고 오오 아 여기다 뿔이랑 하프 내 얻은거 이거 석재하프랑 석재 뿔나파에 이거 줘야되는건가 보구나 그렇구만 여기다 하나씩 꽂아야되나보네요 칠레벨 8레벨 주면 하나씩 배울 수 있다고 뭐 못쓰는게 좋으려나 혼두 내구채 이거 내 카고핀트? 오호 오호 위험한 주문이기 때문에 절박할 때 위에서 아껴두는게 좋대요 요거 하나 넣어놓자 요거 이제 좋을거 같애 아비 달짐의 끔찍한 고사 네 탑도그승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니 네 저 도대체 아이디 네 너무 멋있게 지으셨네 한글에 어 위대함을 알려주는 그런 그런거 같은데 상징 공포 상징 기절 상징 죽음 쩍쩍 흠 흠 흠 흠 생명적인 육십 점 이상인 생명체는 이 호가의 면역이라고? 시전자의 일행을 해치지 않는다고 압이 다해지면 끔찍한 고사 이거 쓰는게 좋으려나 네 오늘 엔딩 보는 날입니다 저 이제 이레니쿠스만 잡으면 끝이에요 거의 끝나갑니다 아니 이거 바꾼지 벌써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거 이제야 보셨어요? 아 여기로 열리 어 여기 길이 열리는구나 당신은 계단에 접근하면서 설렘을 느꼈다 그 익숙한 그 느낌에 본능적으로 당신의 영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레니쿠스가 가까운 다음방에 있다 당신은 다가오고 전투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춰섰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영혼 없이는 당신의 운명은 냉혹하고 확정된 것이다 확정적인 것이다 당신은 몸을 돌려 당신은 파티에 남아있는 일들을 보았다 당신은 그들의 충성심 우정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또는 재고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모엔 당신의 자매이자 변함없는 친구로 그녀를 알아왔던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다 불안이 그녀의 눈 속에서 짙게 깔려 있잖아 그녀는 당신과 눈이 빠지자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함께 가겠대요 흉터 투성이의 충직한 레인저 민스크는 항상 부와 함께 전책터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앞으로 다가올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당신은 궁금해졌다 오케이 같이 가자고 그러죠 엔닝까지 몇 시간 걸릴 것 같냐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파티원들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확인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부심 강하고 불굴의 의지를 지닌 자혜이라 그녀는 사실상 처음 모험을 시작할 때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레니코스의 손에 많은 것을 잃었다 그래 함께 가겠대요 비코니아는 아스카틀라에서 광신도들에게서 그녀를 구출해 준 이유로 계속 남아있던 샤의 다크엘프 성직자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확신하게 되었다 영광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에어리 그녀는 진짜한 관계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당신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당신이 그녀를 부르자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에어리 나는 알아요 와무 알아요 적어도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말할 것이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셨어요 삶을 바꿔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레니코스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다시 찾아야 돼요 오늘은 이거 끝나면 끌겁니다 이거 끝나면 끌거에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졌어요 와무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주었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내 영혼까지도 구해주었어요 만약에 지금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유튜브 켜놨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유튜브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유튜브 딴 데도 막 그렇다고 하던데 딴 데도 접속 안 된다고 막 그러던데 내가 돕는 이유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겠죠 미래는 미래는 예정대로 올 거에요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말없이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계단으로 단호하게 돌아섰다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 애들 일단 다 간다고 그러죠 네 저하고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다들 간대요 그럼 이제 어 가봅시다 확플 장소가 없어서 여기 밖에 없어서 그 잠깐 확플을 했다고요 뭐 엘레신? 그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 내가 그에게 갚을 때요 나는 엘레신 설단의 셀라의 여왕입니다 존 엘레스는 나를 나무에 중심에 있는 부패시키는 마법 우리 안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이게 내 영상을 보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존 엘레스 당신이 이레니쿠스로 알고 있는 자 그는 생명의 나무에게서 자신에게로 힘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나무에 붙어서 그것을 빼내고 있는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기생충? 그래 알았어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있는 기생충들은 죽어야만 한대요 내가 어떻게 그 기생충들에 도달하오 난 이 모든 가지들 사이에서 아무 길도 볼 수가 없어 아 나무 열매들을 이용하라고? 아 알았어 바을의 왕전은 안 할 건가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면은 제가 할 것 같은데 네 네 별로 네 재미없나봐요 그래가지고 안할려고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자 뭐야 당신 짐에 들어있던 작은 호두 중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뭐냐 이거는 이런 기생충들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 내게 뱀머리 같은 구속물이 뻗어나와 나무의 가지에 그것들을 박아놓고 있다 제가 시작하는 쓸데요 예가 스모 드라이프 예가 스모 드라이프 예가 스모 드라이프 쳐다보여 예가 스모 드라이프 기생충은 손쉽게 제거됐대요 뭐야 생각보다 그건데? 부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 오 여기도 계속 자라나네요 뭐야 이쪽 길이야? 기생충들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있는 기생충들을 전부 제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야 돈 이레니쿠스야? 뭐냐 이거? 공격을 못하네 공격을 못하네 해골함정 쓰는 것처럼 비겁하게 깨지 않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싸워봐야지 알겠죠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기생충 잡기 전에 일단 허상부터 써주고 성당 쏠주고 겸소안 겸소안 해주고 성당 고 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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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훌륭해요! 하나만 더 파괴하면 됩니다 난 이미 우리가 사라지기 시작한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마지막 기생충을 죽이고 나면 내가 그의 결합을 끊겠습니다 당신은 이레니코스와 내가 있는 나무의 중앙으로 서둘러 와야합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아까 그 아까 존 이레니코스가 있던 데가 나무 중앙인가보네요 오케이 빨리빨리 죽여야겠는데요 네 여왕님께서 네 어 지금 저러고 있는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가 봅니다 빨리빨리 가가지고 기생충 나머지 한 마리 남아있는게 지금 어딨나? 기생충 두 마리 잡았는데 나머지 하나 어딨지? 여기인가? 기생충 나머지 이 계단은 미안성이면 어디로도 통하지않아 기생충 기생충 애들이 지금 다 피곤해하고 있네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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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료인님 안녕하세요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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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레벨업했네? 어 어디로 가야? 여기 기생충은 잡았고 나머지 하나가 어딨지? 어제 새벽 5시 반? 어제 새벽 5시 반인가 까지 했어요 네 어제 새벽 5시 반 까지 하다가 껐습니다 어 여깄다 마지막 하나 찾았다 자 이거 빨리 부셔줄게요 아 엘슨님 안녕하세요 엘슨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바로 가나? 드디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 영혼을 어 빼앗아간 자 모든 정의로운 것에 따라 나는 너를 파멸시키러 왔어 여전히 여왕이 여의 여성과 여전히 여왕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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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력을 여전히 연필어 이것은 연필어 일하여 여전히 여전히 고일 저의 공유 엘리스임? 엘븐인 것 같으니 잘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가 너는 무엇일까요? 아이베네카스? 잊어버렸던 것? 네, 그것은 정말 큰 죄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놨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놨어요 당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권력? 당신은 지금 존재하는 것일까요, Jon? 그것... 그것을 지금 갖고 싶어요, Elyssine 세데린이 그리위로 Veggie가 그리위로 지내던 것 내 전쟁을 그는 제 말하는 것 세데린이 그는 제 말하는 것 세데린이 그는 제 말하는 것 너의 혐의를 저의 마음으로 죽어 너는 그는 그는 끝간에 너는 무언가 기억하냐? 너의 마음이 기억하는 것 너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너는 우리의 사랑과 기억하는 것 너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왜 엘레심이랑 존 이레니쿠스랑 내 연인관계였나봐요 아 피넛도니 안녕하세요 너랑 저 또한 그쪽을 남겨주셨어 그녀의 힘은 전부였고 그리고 지금 나는 저의 힘이 벌어졌어 아 그리고 내가 이럴땐 너는 부끄러워 너는 죽은 죽음의 영국을 이 신의 주차에 보내고 너는 그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하지만 그는 그는 아무것도 없냐 너는 아이로니커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죽음 내 옛의 사랑을 볼 수 있을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돌고 있다. 와서 대처하자가 보시지. 원한다면 말이야. 너를 상대할 힘은 충분하다. 네 영혼을 빌린 것이니 돌려줘야 하나? 너는 자연에 들어온 역병이니 이제 파괴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래. 저 바로 싸우는 거야? 저, 저께오. 잠깐만. 바로 싸울 거라곤 예상을 못했는데. 뭘 거는 게 좋을까요? 태양광선 통하나? 태양광선. 준비되네. 이건 어떤 서퀴즈가 더 즐거운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알겠어. 골팍 골팍 써주고 어 뭔가 쓰고 있어 어떡해 제발 이러지마 뭔가 쓰고 있는데 이 친구? 잠시만 어떻게 왜그래 자 이거 벌 때 쓰자 칸각선을 쉽게 했는데 여기서 고생할까요 칸각선을 칸각선 1 깜짝 이거 내가 바로 싸우는지 몰랐거든요? 버프 좀 걸고 난 다음에 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버프 좀 걸고 난 다음에 싸웁시다 버프 좀 걸고 싸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네 그냥 싸우다 죽는거 말고 버프 다 걸고 난 다음에 네 들어와가지고 싸워주니까 마지막 보스가 써가지고 센거 아닐까요? 마지막인거 같아요 얘 잡으면 끝이에요? 쟤 잡으면 엔딩입니까? 아 그럼 또 싸워야돼? 잡고 난 다음에 또 싸워야돼요? 잡고나서 입장팩으로 넘어가는거에요? 잡고나서 입장팩으로 넘어가는거에요 모든 핫스타들은 죽는거에요 뭐지? 일단 여기 나온 놈 오우 예스 내 핵은 아무것도 할게 내 핵은 아무것도 할게 내 핵은 아무것도 할게 자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존 이레니쿠스 앞에다가 그거 설치해놓으면 되는거 아냐? 함정 함정 잔뜩 설치해놓으면 되는거 아냐? 여러분들 사레모하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끔 해줄까요? 잠깐만 투명한 물량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넌 죽었다 해골 함정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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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번에는 도둑질 통달에 물약을 갖다가 꺼내 함정 설치 잘할 수 있니? 아 이거 소매치기랑 그거네 함정 설치 함정 설치 효과 올라가는거 뭐있나? 잠깐만 밤의 선물 그림자 숨기 내가 죽여버리겠어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쵸? 자 어딨냐 죽음의 골 아이고 뼈 칼레 실버드래곤의 피? 균형자 저거 좋으려나? 요시모 심장 뜯어먹으면 요시모 빙이 돼가지고 아 잘돼요? 저거 어떻게 뜯어먹어? 구울피부 이거 아니고 유일합니다 뭐 없냐? 이거 다 템이 똥템들이야 있네 요대 방패왕토 밑에 사슬가 함정 설치 도와주는게 없네 네 함정 설치를 도와주는 아이템이 없네요 오 함정 설치 20%짜리 올라가는거 있구나 그래 뭐 시킬러 반지 내가 끼고 있었지 좋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설치하기 전에 주시옵소 네 예섭으로 자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설치를 못하냐 이거 확률이 뭐 1%도 안 되는 것 같아 설치할 때마다 계속 실패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설치 확률이 1%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멋있다 흐 흐흐 흐이있요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내바려 지지이 하합하 흐흐흐 Dá정 조옸쓰 은 이놈의 제이하쿡이 동생하던데 카르소뮤오 네 못쓰잖아요 못쓰지 않아요? 못쓰지 않아요? 오케이 설치해 설치해 자 여러분들 함정 깔려있는거 보이시죠? 여긴 죽여버리고 싶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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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었죠? 네 죽었어요 여러분들 끝났어 이제 게임 이제 내 어 어 간단하게 없애버리지마 일단은 여기다가 얘네들 뽑아놔 음의 차원에서 보호를 쓸 필요는 없죠 죽음방들을 갖다가 장 걸어가고 10비트 이름 내가 어떻게든 어상 쓰고 갑옷 쓰고 아 생성부인님 안녕하세요 죽여버려줍시다 가자 자 한번 붙어볼까요? 자 이제 죽여버릴겁니다 아까전에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되있었는데 이번에는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넘겨주고요 자 함정 깔려있는거 보이시죠? 잘가라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진실의 시야 써주고 진실의 시야 써주고요 어딨냐 마음미사일 바로 날려주고 공격 도움이 없지 공격 잘가라 음?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도움이 필요할거에요 도움이 필요하는데 어이거는 왜 안죽냐? 이거 분신이라고요? 분신 아닌거 같은데? 생각보다 안죽는데? 분신은 40! 딜이 안박히는데? 어떻게 된거지? 진실의 시야를 쓰고 들어가는게 좋다고요? 뭐지? 당연히! 이거? 어떻게? 당신이 있는 사람이란? 당신은 누구?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보여줄게 당신은 내 인생의 인생에 대한 것 같네요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여행을 보여줄게 자연스러운 직원들 기다려주자 네, 아삐빌? 어떻게 해야지 제 공격을 끊을 수 있으려나? 아무 무기가 효과가 없다는데 이거 뭘로 때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딜이 아예 안 박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저걸? 야 활로 갔다가 쏠까? 해제의 와셀? 오케이 해제의 와셀 쓰자 해제의 와셀 쓰자 해제의 와셀 쓰자 클릭이 안돼 진실의 씨앗 써도 그거에요 왜 안보이지? 도대체 왜? 진실의 씨앗 써도 안보여요 왜 이러는거야? every hamster has his day jump on my sword while you can evil I won't be as gentle i am ready what can i do to your parties time to move 저의 설크스는 더 즐거워진 것보다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너무 좋네 흠.. 왜 돌파 써도 왜 안.. 왜 돌파 써도 근데 그거지? 왜 안 뚫리는 거야? 흠흠 오케이! 잡았다! 나는 네가 날 죽였거든 이건.. 이건 아니야 그쵸? 이네이쿠스가 쓰러지고 그의 말이 입속에서 죽어가자 기묘한 침묵이 주위를 감쌌다 당신은 자신이 마침내 이긴 것인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마침내 끝났어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도 이제 끝났어 아니 그거 아무 뭔가 잘못했어 내 영혼 어디 갔어? 당신은 자신의 내부에서 미약한 끌어당기면을 느꼈다 이레니쿠스에서 떠오르는 유령으로부터 오는 것 같은 끌림이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내 강력해졌다 몇 초도 안 되어 당신은 숨도 쉬지 못하고 이레니쿠스가 쓰러진 곳으로 무자비하게 끌려갔다 당신은 아직 도둑맞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 죽음 속에서 풀려난 당신의 도둑맞은 영혼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현체로부터 추락해 멀어져갔고 당신도 그것을 끌려 내려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엔딩이에요? 아니면은 뭐 아직 더 남았나? 2페이지인가? 2페이지 음악의 생리 안녕하세요 고통이 가라앉고 당신이 눈을 뜨자 상상을 뛰어넘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악몽같은 풍경이 당신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여긴 확실히 지옥이다 당신은 천재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이들도 이레니쿠스와 전투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어 당신과 똑같은 운명으로 그들의 영혼이 끌려 내려왔다 당신 자신조차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 때 그들이 자신의 현상에 기뻐할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상해 내가 자신이 떠났다 내 의심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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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모드 방송하는데 어? 화면이 안나온다고요? 화면이 안나온다고? 그래 유튜브는 지금 계속 끊겨가지고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자체가 그런거 문제라는데 우리 죽이니까 우리는 죽을 줄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어린이의 어린이의 어린이 어떻게 제가 죽을지 못할지 죽을지 못할지 그냥 그냥 사라vag 이린이키스 말했을 때 다른가 근데 내가 모르는 근데 제가 알고 싶을 때 여기를 계속 근데 근데 왜 제가 보디가 보디 이리기 어디서 이리기 그녀는 죽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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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냥.. 죽었고 그리고 저의 마음이 남아있지? 아니면.. 너의 삶에서 죽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이.. 이 곳은.. 이 곳은..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그냥 너가 죽었고 내가 너가 죽었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의 놀라운 능력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 둘이 다른 곳은 지옥에서 이레니쿠스를 찾다 지옥에서 이레니쿠스를 찾다 이레니쿠스의 죽음은 보드웨이의 죽음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의 영혼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그가 생명의 나무로부터 모은 힘 때문이거나 보드웨이가 언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레니쿠스는 죽었고 나의 영혼과 나 자신 모두를 무자비하게 끌고 내려왔다 너너더 싸워야하나보네 너너더 싸워야하나보네 뭐야 한번 더 싸워야되나보네 일단은 저장을 하구요 저장을 저장을 여기다가도 한번 해주자 아모애모 아무에모 일단 자고 일어나야겠죠? 다섯개의 눈들이 마치 돌의 일부라도 되는듯이 소름끼친 문을 눈의 감시를 피할 방법만 알아야 돼? 오케이 알았어 티라노스는 이미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옥에 왔으니 붉은 악마 오디븐 다섯 시고블링 지옥에다 버리자 아니 왜 그거를 버리려고 합니까? 어 여기 뭐있다 일단은 네 어 주변에 길이 좀 많이 나있는데 어 여기 돌아다니면서 저 눈을 어 여기 그 뭐냐 지옥의 문을 갖다가 열방법을 찾아야될거 같아요 그 뭔지? 이 나라의 유산을 요구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거야? 바알의 왕국이라고? 아홉세에 잠을 들어했다고? 아홉세에 잠을 들어했다고? 아홉세에 잠을 못한다고? 아홉세에 잠을 들어가서 You have fought against valiantly. You are a wonder of destruction, child of all. Go then and defeat the creature that lies in the cavern. Crush it beneath your heel and... Excellent! Go forth, strong one! Go into the cavern and strike a blow for your destiny! Take the tear, whether the creature likes it or not! Just as I thought! What?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드래곤이 또 있어 여기 미쳤어? 또라곤이 여기 왜 또 있어 장난쳐 나 버프도 안 걸었는데 이거 장난해 아, 보파리트 떴는데 보파리트가 뜨긴 했거든요? 떠가지고 죽이긴 했는데 얘들이 죽었네? 네 보파리트 떠가지고 죽이긴 했는데 얘가 죽어버렸네 이거는 뭐 네 어떻게 해야될지 알겠으니까 네 일단은 로드 해가지고 보라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용이랑 싸우면 악성향이 된다고요? 아 그렇게 세상에 되게 살아요 해야 할 것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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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원래 악성향이냐구요? 진정한 중립인데 지금? 악당하자고? 예스 아 근데 이거 이거 결국은 다섯군데 다 덜아야되는거에요? 아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그냥 얻을 수 있구나 뭐야 성향이 바뀐다고? 어 일단은 네 얻었죠? 얻었으니까 될거 선한 선택자면은 소울 소울리버 못쓴다고요? 지금 제가 끼고있는 무기요? 왜 이거 왜 못가 내려가는 계단이 근데 네 아 진짜요? 성향이 바뀐다고요? 이거 선택지를 잘 골라야되는거구만 애들하고 안싸우고도 그냥 근데 넘어갈 수 있긴 있나보네요 아까는 긍지였고 이번엔 공포죠? 잘 모르고 이 아이들에게는 더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받은게 일어나면, 그가 지지의 바울을 얻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 권리에서 자신의 은혜의 풍경을 주의하여, 그리고 이 지지의 모든 영화를 받으며, 그가 지지의 정리를 주의하여, 물론. 여기 또 잠겨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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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저딴게 있어? 디옹 자 공포 저항을 걸어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포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공포 저항 걸어놓고 그리고 샛별 끼고요 샛별 끼고 샛별 끼고 다리 옆으로 지금 어디에 Dooley 퀴즈 팝콘이나 가져와라 저는 이제 와무가 다 해결할겁니다 올라갑시다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돼? 이거 얻어야되는데 눈물을 먹어야될거같애 눈물 발에 눈물 얻었어요 눈물 지금 두개 얻었지 다섯개의 촉 얻어야되니까 지금 세개남았네요 두군데 갔고 세번째 계단 내려가 봅시다 나 아 이거 존 이레니쿠스한테 도계자 하나 받아.. 어.. 도계자 한번 받아내려고 진짜 열심히 하네 사례복보다 더 즐긴 녀석이야 이 친구 이번에 이기심이네요 도계자 해야될거 은혜 이 기회에 Remember, child of all, a choice must be-